이 기타를 보는 순간 누가 확 떠올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개리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피에스타 레드는 저희 버즈비에도 늘 상주하고 있는 색상이고요. 저희가 또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색상 중에 하나죠. 개리모가 떠오르는 색상이고요. 네, 피에스타 레드. 지난 시간 C폼그린에 이어서 6263으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니까 블랙을 제외하고 나서는, 블랙이나 서버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컬러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피에스타 레드죠. 그리고 또 이제 개리모가 떠오르고, 베이스 쪽으로 가져가면은 피노 팔라디노가 떠오르는 그런 색상이죠. 좋습니다. 이런 뭐, 피에스타 레드 저희가 진짜 많이 했지만, 봐도 봐도 예쁜 색상. 질리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리얼넘버 563565 모델로 또 오늘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지난 시간 C폼그린에 이어서, 저 사실 지난 시간 C폼그린 보고 아 역시 C폼그린 진짜 이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피에스타 레드가 오니까, 피에스타 레드도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눈앞에 이제 둘 다 있으면 진짜 뭘 골라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색상의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뭐 오늘 이제 촬영하고 나서 녹음을 가신다고 했는데, 혹시 앨범 발매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빨리 내야죠. 뭐 한 노래를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모아놨는데, 더 좀 해서. 이번에 내시면 뭘로 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정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호 밴드로 내시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드디어 피처링이나 뭐 이런 게 아닌. 네 그냥. 되게 선생님 이름으로 나오는 건 정말 오랜만 아닌가요? 그럽니까요. 몇십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계속 낸다 낸다 말씀하셨는데, 뭐 피처링이나 이런 다른 참여하는 곡들은 좀 있었어도, 선생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그러니까요. 녹음을 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어우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막 녹음하러 간다니까, 막 진행도 빨리빨리 해주시고, 준비도 쫙 하고. 선생님 오늘 녹음하러 가신다고, 조금 일찍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되게 많이 서둘러서, 엄청 일찍 지금 끝날 예정인데, 너무 일찍 끝내니까, 선생님이 가서 맥주를 드시려고 해서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녹음 전에, 적당히 일찍 끝내드려 가가지고, 웜업을 하시고, 연주를 잘 하셨을 텐데, 너무 일찍 끝나니까, 가서 맥주 드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저... 야, 이거 너무 일찍 끝나서, 가서 맥주를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더라고요. 멤버들한테 카톡 하나 보내야 되겠어요? 빨리 오라고. 하하하하하하 늦으면 선생님 맥주 드십니다. 여러분 빨리 빨리 오세요. 큰일납니다. 이게, 어떤 원활한 녹음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너무 원활해지면,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아, 네. 보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선생님도 그래도, 스스로를 어떻게 좀 이렇게, 케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네요. 멤버들을 빨리 오라고 하시는 걸 보면, 좋습니다. 멤버들 조금 늦게 도착하시면, 네. 큰일납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이 또, 녹음하러 가시는데, 샌더 커스텀샵 4대로, 좋은 기운 받고 가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웜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새롭게 내실, 한 4, 5곡짜리 미니 앨범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부 다 선생님이 쓰신 곡들로, 아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바로, 6263,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샵 2022,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전의맨 렐릭 시리얼 럼버, CZ563565 모델입니다. 793만원, 6263은, 최근에 가격이 계속 요가격되죠.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550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레티 뚤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고요. 리프트스톤 메이플렉에, 63 스타일의 C쉐임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 그리고 본넛에 42mm이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판공열 반지름은,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빈티지 혼합공열, 빈티지 컴파운드 레디우스, 7.25인치에서 9.5인치, 184mm 반지름에서 241mm로 갑니다. 스킬 길이는 648mm, 프레스 21, 미디엄 빈티지 프레시고요. 핸드워운드 6063 스트랩 픽업, 그리고 가운데에 RWRP가 들어가 있습니다. 1 볼륨 2 턴 5위 픽업 셀렉터에,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팬더키타니까 트윈 리볼브에 잘 어울리겠지만, 군더더기 없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마치 나무를 치는 듯한 소리가 나요. 미디엄 빅컵에서. 아이 좋습니다. 2단.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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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 이렇게 좋아 이거?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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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환상적이네 자 듀얼리스트 자 듀얼리스트 자 듀얼리스트 오우 좋습니다 레드라이구요 레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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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마샬게임 마샬게임 갖고 싶은 싸움을 정말 즐기고 계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알고 있는 게리모 노래가 다 떨어졌구나 코라스를 넣어서 좀 슬로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마샬게임 더 많고 연이 장롱으로 곡선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연이 장롱으로 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롱이 장롱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연이 장롱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연이 장롱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휴 좋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역시 피에스타 레드 네 그렇죠 환주무처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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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에릭 크래프트는 약간 1차 4차가 섞여있는 느낌 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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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앙 아 아 우마차 인력거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6263 오늘 마무리를 하고 선생님은 이제 레코딩을 하러 레코딩 오늘 즐겁게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